자극자족 자극자족 형이 왜 왔냐고 뭘로 말 타는 거야? 말 타고 자극자족 하러 가는 건가? 나 진짜 말 못한다니까 오빠는 많이 타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타냐고 갑자기 왜 말을 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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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택님 1번 당첨 브라보 마이 라이프 퐈기와 브라보 진짜 크다 어머머머머 높아 엄청 대박 퐈기와 브라보 아니야 아니야 글로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오빠 지금 혼자 가는 거야 지금 우리도 혼자 가야 돼? 난 안 가란다 아 우리도 이번엔 이만기 님 나 싫어 안 할래 당첨? 해볼까 말에 안전 때문에 내가 말을 이렇게 누가한테 맞는 말을 다 배정을 했어요 6번 조심을 못 찍겠어 ㅋㅋㅋ 방석에 나감도 돼? 이건 진짜 바이브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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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제 발로 차. 곧비를 더 짧게 앞쪽을 잡아, 앞쪽을. 우리 저렇게 혼자 가야 되나 봐. 너무 많이 끼울 필요 없어, 바른. 너무 좋아. 잠깐만. 얘가 내는 줄 알았어, 미안해. 됐습니다, 가. 오케이, 가. 야, 여기서부터 경치가 시작인가? 야,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어디 온 거 같잖아? 나 지금 중세시대 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좋다. 와, 한국에 이런 데가 있어. 아, 이거 진짜 언제 이렇게 타보겠어, 이거를. 아, 근데 말 위에서 마시는 공기가 좀 다르네요. 아, 풀냄새. 야, 날 아주 긴장해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아, 이렇게 경치가 좋은 데서 말 타는데 뭐가 힘들어. 아니, 힘들어요. 죽겠어요, 지금. 자, 지금부터 남한강을 건널 겁니다. 건넌다? 건넌다, 어떡해? 강 건넌다. 어떡해. 천천히, 천천히. 와우, 이게 웬일이야. 야, 성진아, 너 너무 멋있는데? 어? 야, 천천히, 천천히. 와우, 오우. 안 왔어, 안 왔어. 옛날에 인디언들이면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야. 야, 진짜 이거 내가 뭐 된 거 같다. 우리가 남한강을 건넜어. 환타킥. 와, 이거. 골 왜 이렇게 골을 들이들이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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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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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다 왔네, 다 왔어. 이쪽도 이렇게. 오케이. 고마워. 아니, 뭐야, 왜 말을 태운 거야? 내 말이. 나 씨를 이렇게 인상을 했다. 와, 겁쟁이셔, 겁쟁이. 왜? 겁쟁이. 너는, 너는 그래, 너는. 저는요. 너는. 울었어요. 맨 앞에 있어서 안 보였잖아요. 저는 사실 울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이제 자극자극 하실 건데요. 저희가 힌트를 사진으로 드릴 거예요. 어, 봤어요. 아니, 죄송한데 이거 엉덩이 아니에요? 아니, 죄송한데 이거 엉덩이 아니에요? 이거 아까 말한 골기인데? 이게 작물이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뿌리류 같아. 뿌리 아니에요? 인삼 아니에요, 인삼? 된장, 된장을 학대하면 이렇게 돼. 와, 이거 근데 너무 유추가 안 된다. 쟤 지금 힘들 것 같아. 색깔이 인삼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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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